안녕하세요 인싸톡 서성입니다 오늘 볼 스타의 인스타는요 바로 배우 혜리님입니다 사진 속의 혜리님은 파이팅 동작처럼 한 팔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하나의 팔찌 이 팔찌와 동작이 의미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? 이 팔찌는 유니세프를 상징하는 팔찌고요 동작은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팔찌와 함께 오른손을 들며 전세계 어린이들을 지키는 일을 독려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세계 아이들에게 1억 원 이상을 기부해 유니세프 이너스 클럽 최연소 회원이 된 혜리님 혜리님의 아름다운 행보는 쭉 이어져 왔었는데요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대구, 경북 지역 아동을 위해 1억 원을 또 2018년에는 환화를 돕기 위한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가 행하는 선한 영향력 그래서 혜리님이 더 아름다운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인싸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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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